쏙댁머리 쏙댁머리 어느 때나 백호디가 사람의 감장을 다 녹여냈다 신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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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손가락 피를 내어 사정으로 님을 찾아볼까 간장에 썩은 눈물로 님의 화상은 그려볼까 개궁 하나 추월같이 번듯이 솟아서 비치고 저 전전반측 참 못입어 후전망을 어이꿀 수 있나 배가 빠니 네 못본채 혹죽어 어디 퇴거뜨면 무덤앞에 선남도는 망구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그쳐 선나무는 사무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고 이 원통을 알아주리가 네 뜨랑 말이냐 쑥댓머리 귀신형형 정마곡방에 찬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 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댓머리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쑥댓머리 목댓머리 쑥댓머리 호연 니 못본친 몸중거운이 되거든요 무덤 앞에 성남돌은 마구석이 될 것이오 무덤 근처 성나무는 산사목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이원통을 얻아주리니까 니 뜨란 말이냐 쏙댓머리 귀신 형용 정마고 밤에 잔자리여 생각나는 것은 님뿐이라 보고 치고 보고 치고 보고 치고 쏙댓머리